혹시 좋아하시는 뭐 그 연예인이 있으세요? 그 애프터스쿨의 나나 씨. 와, 진짜 나나 씨가. 권혜영 선배님. 권혜영 형님. 아니. 우와, 깜짝이야. 아니, 형님 여기 어떻게. 아니, 뭐 일 있으셨어요, 형님?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전화가 들렸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원래 일 있으셔서 어디 가지시면. 차 술 좀 맡겼다. 아, 여기. 네,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 차가, 어? 저 차가 권혜영 차였구나.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조금 전에 우리 자기야. 자기가 오면서 우리랑. 이 차 너무 예쁘다. 예쁘다, 근데. 아, 권혜영. 아, 그게 권혜영님 차였구나. 어, 형. 뭐야? 저.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기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체육관 운영하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현아, 여기 왠지. 저희 동네인데요? 아, 여기 사장님도 같이. 아, 네. 아, 관장님이세요? 사실 운영하는 조관장, 김관장. 아, 두 분이 함께하는? 네, 이 동네에 보안관장. 아, 여기 우리 종산 씨라고 여기 저 가게. 네, 사장님. 아, 아시겠네, 저희. 예, 예. 왔다 다뤄서 왔겠습니다. 아, 예, 예. 조금 이따 한번 들려볼게요. 아, 그렇죠. 아, 퀴즈 푸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조금 이따 한번 갈게요. 관장님, 조금 이따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그래. 조금 이따 봐요. 이야. 아, 근데 둘이 저렇게 있으니까. 번쩍파이가 쉽지가 않네. 감사합니다.